텍사스에 있는 카메란 파크 동물원에서는 최근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. 바로 이곳에 있는 오랑우탄, 메이와 KJ 부부가 다음 달 아기를 출산할 거라는 소식인데요.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입니다. 동물원 직원들이 최근 이들을 위해 베이비 샤워를 열어주고요. 둘을 위해서 기프트 레지스터를 해줬다고요. 그것도 팔게세요. What? 레지스트리에는 Zootopia Blu-ray, The Dolly Parton CD, 그리고 거품 목욕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? 참, 이 정도면 오랑우탄 팔자가 상팔자네요.